서산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올바른 대입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문화회관에서 2015년부터 달라지는 대학입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중고교생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서령고 최진규 교사가 변화된 대입제도의 이해와 성공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도 대학입시의 이해와 대응전략, 자기주도적 학습의 이해와 성적 향상을 위한 재연,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사례 등입니다. 최진규 교사는 EBS 입학사정관제 및 논술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